여기까짓밖에 안 돼? 니가 오더라.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변호사가 사기당한 게 자랑이냐? 죄송해요. 까먹는 거 안 돼? 네. 그걸 이렇게 싹 다지고. 응. 어, 잘한다. 잘한다. 자. 니효야, 바지가 입으려고 내가. 이제 입으려고 저기 뒀잖아.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다 알려줘야 돼, 형님. 아, 너무 징그치 같네. 귀여워. 말놈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놈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놈심. 심한 거지? 그럼. 언니도 웃기는 거 아니지? 언니도 웃기는 거 아니지? 네. 그래도 안 들려가지고. 나도, 나도.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어, 이거는 좀 즐거운데? 어. 근데 거품이죠. 네. 나 말투 좀 쳐야 돼. 말투 좀 쳐야 돼. 말투 좀 쳐야 돼. 말투 좀 쳐야 돼. 알겠습니다. 뭘 할지, 빨리. 기효이 들으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치고하는 건? 어, 빠져들 flavour. 어, 여기 있는데? 네. 싸우는 거 내가 봤는데 얘네 셋이 슬비 걸다가 두들끼리 넘어졌어. 나 얘랑 절친이야. 저는 어디론가 됐다고 벌써 절친이 된겨. 야. 야. 이거야. 야. 야. 괜찮아요. 아잇나잇쇼. 이제 만성물 써. 가세요. 됐어. 오케이요. 아 사연 없이 내가 싼 거야. 이거를 조금만 들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였죠. 아니 맛 없다며 먹지 마. 아니 이게 그때 됐으니까 먹는 거예요. 응. generation's video against each other is wondering if you were near her stay away like the land where she's paying for one. 아니 왜일 거야. 왜 이렇게 된 게 없어. 맞아. . 그렇죠? Settings. 하나 둘. 셋. 매시간마다 만원씩 빚 느는 건 알고 계세요? 명세기 변호사님. 오 맛있다 잘 먹어. 축하해 자기야. 축하해. 경호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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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리고 싶어. 예 돌리고 가세요. 야 길러지겠네. 자 하세요. 끝. 당장 그만둬 내가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줄게. 네. 하하하하 너는 당장 그만둬. 내가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멋있다. 병원 당장 그만둬. 내가 앞으로 평생 호강시켜줄게. 하하하하 아 왜 호강이 안 되는 거야. 하하하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하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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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런데 좀 어렵긴 해서 그런데 너도 고민했지. 하하하하 내가 그 거짓같은 자식 hubong챠 버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슬픈데. 이걸 만난거야 대체 그 새끼 정신을 알아내보내줘. 석유주 논문은 내가, 석유주 논문은 내가 찾을게. 네가 찾아와. 무슨 뜻이야? 미안했어. 나 감독님 연기에 너무 인상되면서. 감독님이랑 똑같이 하네, 어. 자, 카드 에러 왔습니다. 아이고.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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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오빠 오빠 어떡해. 너 30kg인데 뭐 할 수 없으면. 하늘에서 잘 될 것 같아. 하하하. 미안하다. 진짜 미호도 있어. 이따 나중에 미호도 한 번 봐줘. 미호도 역시 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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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머리 딱 기낼 수 있어. 그 미호도한테. 오케이? 아이 투. 컷. 오케이. 잠시만요. 아 나왔어요. 컷. 네. 최대한 번만 더 갈게요. 어 뭐야? 아니야. 그런 거를 해. 아 그렇지. 아 슬퍼. 기다렸다.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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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7. 걸어옵니다. 카메라 앞에 갑니다. 면회다. 얼마나 저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5247 면회다. 앞으로 퇴근할 때는 혼자 다니지 마. 주차장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주차장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라고 할 거야. 주차장으로 아니고 주차장까지는. 주차장까지만 할 거야. 어차피 난 죄스러워서 못내가거든. 앞으로 퇴근할 때 혼자 대신 주차장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게. 잡아야지. 채도가 뭐가 짓었다고. 채도가 뭐가 짓었다고 날리고 날리고. 빅마우스가 정체를 들려. 나타낼까 틀어낼까? 뭐지? 드러낼까? 드러낼까? 안 나타날 수 없을 거야. 채도가를 치려면 내가 꼭 필요할 테니까. 나타나면? 잡아야지. 채도가 뭐가 짓도 날리고. 컷. 어 됐다. 됐다. 이렇게 비틀으면 비틀수록 좋다고요? 너무 좋다. 너무. 그러다. 충분히 진지하게 진행하는 팀. 여기에서 공고를 받을 때까지 공고를 일단 옮아 놓고. 네, 무대는 지금 그런 곳을 좀 더 드리고 lif him up. 만만이 다운다고 하세요? 지금 타이다. 이거? 뭐, 뭐야? 조명인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화려한 반사판이 날 불렀어? 그러면 저 분이 좀 갑니다. 보니까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볼게요. 네. 자, 선발. 자, 가볼게요. 손을 그냥 띄우지 말고. 다른 방에서 하신다. 네, 갈게요. 네, 가세요. 자, 선발. 짠! 이어서 와. 무엇을 다 대고? 무슨 향정? 정말.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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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자리에서 하고 있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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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의 그래서 만들어볼까? 내 옷이 먼저였어? 블루마스 쪽에서 도와주잖아. 그놈들도 나쁜 놈들이야. 나쁜놈들로 더 나쁜놈들 짓밟아버르면 되지. 거긴 내 앞장에 장면 김냄필을 좋아하지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밴드도 좋아하는 거, 쓰고 좋아요. 교수님. 교수님 나랑 있어. 응. 마찬가지. 컷. 아. 아 OK. 측근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아 그atisf. 가세요. 구조에 돌아온 좀 해야 될 거 같아. 가자, 시간 없어. 휴, 그거는 내가 잘못했지? 아...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어? 사진이 나온 줄 알았고? 네, 상중이 스텝이 있을 거야. 무슨 무슨 일인데? 저거 뭐고 하셨지? 원래 와이프 앞에서 났던 거였어. 너 그 손 살짝 이렇게 잡는 거로 손 잡고 잡는 거, 맞아. 아, 그런 말 안 해. 마지막은 무슨... 왜, 싫어? 그냥 먹을래? 네. 괜찮았어. 왕! 아, 나 비난다. 배송비 괜찮은 것 같아. 아까 너무 올라가셨잖아. 고부 하나 줘, 그 다음에? 어, 나 사랑해. 빵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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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시 갈게. 이렇게 너 손 꼭 잡고 잡는 걸로 하자.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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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직 예전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네.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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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게 연애하자. 알았지? 이은아. 이은아. 안 좀 바꿔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 봐봐. 다시 연애하자. 뭐, 이거 어떻게 보내자. 이거 더 행복하게 보내자. 여기. 아, 이래, 보호. 이거 밥 먹으면... 그지? 이거. 제가 정말 열심히 사서... 으헝. 내가 버릇 해 볼게. 너 안 좋아. 바로 해볼게. 컷 기다려주세요 아이씨 1회 날 때 약간 위에서 치고 있을까요? 어 어 네 가 볼게요 아 안녕 컷 자 이제 뭐 핸드폰 상자 보다가 네 잘 시작할게요 하나 둘 끝 주윤씨 어딨어요? 내가 와이프가 있어 내가 틀어준다? 응 아 아파 아파 내가 벌써 안연두고 아유 미워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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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배님 거의 내밀다가 던져 오후 나 거의 반 멀친 상태로 오후가 막 일어나 감사합니다 아우나 불구야 그런 분위기를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제일 많이 오냐 되게 많았어 아니 눈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 하고 싶어 조금 천천히 해도 될까 네 미안한데 저 뒤에 장비 미리 빼놓을 어 지금 됐다 맛있죠 근데 이게 죽는게 표현이 응 안될거야 살짝 엄지만 빠지겠다 키 올릴게 좀 하나 둘 아까 뭐 이렇게 잡고 저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컵 미호 잠깐만 미호 나가면은 끝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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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밍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이 bağ